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손지호입니다. 손지호 모의고사 시즌1 오픈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 모의고사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제가 아무래도 올해 첫 런칭이다 보니까 제 모의고사를 경험하신 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선생님 모의고사 스타일이 궁금해요 이런 요청들을 많이 하셔서 제가 선오픈을 했었죠. 3월달에 2회차를 무료로 배포를 했었고 그때 풀어보신 많은 학생분들이 모의고사 되게 좋다. 난이도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이거는 3월에 풀지 않고 아껴뒀다가 파이널에 풀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중강약 조절도 잘 돼 있고 괜찮은 모의고사였다. 라고 평가를 많이 해주셨어요. 자 이제 시즌1부터 본격적으로 시즌5까지 총 30회차에 걸쳐서 제가 1년 6개월 동안 만들어 놓은 모의고사를 하나씩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구성은 모의고사 시험지, OMR 카드, 해설제 이렇게 기존 모의고사랑 비슷하게 제공이 될 거고 전문항 해설 강의를 진행하면서 해설만 하는 게 아니라 내용 정리도 같이 곁들이면서 20문제를 풀고 나면 전범위를 한번 누적 복습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는 그냥 쭉쭉 넘어가다가 4페이지 킬러부터 확 어려워지는 그런 추세를 갖고 있었다면 최근에는 3페이지 중킬러부터 브레이크가 살짝 걸립니다. 중킬러의 난이도가 살짝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경향성을 반영하고 최근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출제 영역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적용한 최대한 평가원에 흡사한 모의고사를 만들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제 모의고사 좋습니다. 제가 열심히 만들었어요. 이렇게 계속 설명하는 것보단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모의고사 좋을 겁니다. 자 이것으로 간단하게 모의고사 오리엔테이션 마치고요. 저는 바로 해설 강의하면서 여러분들과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리엔테이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